1. 대표팀의 전수 3. 대표팀의 전수 3. 대표팀의 전수 내가 이번에 대표팀을 갔다오면서 많이 깨달았어. 어떻게 우리팀 전수를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었어. 강등의 엔딩 아니야. 기다려봐. 내가 보여줄게 오늘. 내가 보여준다. 방덕현 해고야. 덕현 해고되어야? 이거죠. 됐다. 아는것과 막아내는것은 별개입니다. 이 새끼들아. 오케이. 얘들아. 부탁한다. 진짜 부탁한다. 다시한번. 롱. 치아구 씨우바. 원두재.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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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수면 안돼. 역수면 안돼. 역수면 안돼. 베르노 막아라. 베르노 막아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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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르노 켜긴 줄 알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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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그렇지. 오케이. 이강인. 이강인. 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악. 각 주지마. 어. 야. 옵사이드 아니야? 옵사이드 아니야? 잉. 야. 이창용 코치님 오셨어. 이창용 코치님. 진짜 이창용 코치님 오셨어. 쌤. 죄송합니다. 제가 팀을 이끌고. 제가 이 정도 성적 밖에 못 내고 있어요. 근데 이건 제 탓이 아니에요. 쌤. 이거 진짜 제 탓이 아니에요. 나 우리 팀 하는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데 너무 애들이. 내 말을 안따라져. 강윤성 미친거 아니야? 오우. 야. 베르노 우리 편이야. 아니 그런 이상한 롱볼 좀 하지마 짧게 패스하러 짧게 짧게 패스하라 그렇지 우영아 아 진짜 야 이건 솔직히 좀 너무하잖아 완득이잖아 완득 뺏고 역습 한번 가자 그렇지 정승호 나이스 근데 그런 킥은 차지마 짧게 패스하라 짧게 패스하러 짧게 짧게 숏 쇼트 패스 올라가 올라가 아니 그런 이상한 골픽은 안 해줬으면 좋겠어 진짜 마지막으로 맞고 역습 가서 한골 넣자 땡 땡 근데 이게 제 잘못인가요? 이게 제 잘못인가요 이게? 아니 이게 제 잘못인 이게 왜 내 잘못이야 저렇게 선수의 일탈 저런 파울을 내가 어떻게 막아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끝낼 때가 왔다 크리스타 펠리스는 잡고 가야지 나이스 정태훈 아 또 골 때 아 골 때 야 3골 때 뭐냐 김대원 김대원 대원아 좋아 이재일 이재일 14대2 3대1 미쳤냐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팀 미쳤냐 나이스 이미지 inseydd 천성훈 Crazy 기세 toc 으아 오케이 김대원 천성훈 원투 김대원 야 이런거야 내가 원했던 플레이가 바로 이거라고 그렇지 대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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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왔구나 26대4 8대2 4대0 자 그 다음 웨스텐 번리 다 잡고 간다 진짜 5경기째 우리가 더 우울한 팀이다 이게 안나간다고? 야 이거는 안돼 안돼 아니 뭐하냐 얘네 5경기째 승리가 없는 애들이었는데 야 그래도 아직 그 경질 아니야 일단 번리전까지만 잘해보자 나이스 오케이 우와 그럼 패스는 안돼 그 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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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동준아 여 Paradros 좀 가자! 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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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진짜로! 야 미쳤냐고! 끝에 짜메쒸! 아! 아니 진짜로! 6분 수비적으로 가 그냥 볼 돌려 x2 아니 아 그렇게 차지 말고 볼을 돌리라고! 볼 좀만 돌려! 볼 좀만!! 후우우우 후우우우 아니. 아니아니아니아니야 아니야! congress 그렇지! 어우 그 다음 이족장 계시니까 여기서 진짜 영입하고 반등해보자 이건 이겨야지 자 단두리 매치 대원아 때려 때려 아 좋아 오 오 이동준 오 천성훈 윤성아 그렇지 나이스 아 강윤성 존나 좋아 천성훈 야 강윤성 베스트인데 야 우리 이 정도야 우리 완전 강등당할 그 정도는 아니라고 17경기인데 승점 3점 차이 할만하네 아직 아직 강등권 그렇게 안 멀었네 그래도 승수를 어떻게 좀 꾸역꾸역 쌓아가지고 위랑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